선수에게 일단 일격을 당했습니다. 2구 변화구 때렸습니다. 우측 파울 너블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커트에 냅니다. 다시 바깥쪽 빠져앉은 이해창 낱개 가라앉는데 끌어당겼습니다. 일루쪽 파울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파울 원앤투 다시 파울 오지원 선수 헬멧 쪽에 맞았습니다. 바운드볼 2불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타격 우측에 파울 11구 때렸습니다. 일리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유강남 산노통과 홈으로 유강남이 홈을 밟았습니다. 오지환의 적시터까지 스코어는 4대0이 됩니다. 피처는 좀 허무하죠. 1회부터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LG 트윈스 벌써 안타 6개가 나왔습니다. 안타를 맞는 5할 7분 1, 2의 타율 때렸습니다. 유격수 쪽 오지환 잡아서 1루 원아웃 6번 타자 황재균 초구 타격 유격수 백핸드 캐치 오지환 길게 1루 송구 3아웃 황재균의 타구 약간 먹혔고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잘루말루 하지만 이번 이닝 KTBG가 석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4대3 피처는 좋은 투수들도 갑자기 살짝 먹힌 타구 3루수와 유격수 쫓아갑니다. 유격수 오지환이 잡아냅니다. 갑자기 4회만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지환 초구 스윙 이닝 LG의 공격 밸런스가 안좋다 어떤 플레이를 하다가 2볼 1 스트라이크 높은 컷 2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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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구 타이밍 정확히 맞췄습니다. 센터 쪽에 안탑니다. 오지환도 오늘 경기 멀티히트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받아쳤네요. 허블을 저정도 볼을 감히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지환 선수 이 정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때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감히 좋다고 지금 2볼노 스트라이크 바운드볼 자 막아냈는데 3루수다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오지환 선수가 정말 판단이 빨랐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지환이 호흡으로 파고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해창의 블록킹 나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쉽게 홈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스킵 동작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호흡으로 파고들었던 오지환 자 풀카운트 몸쪽 공 당겼습니다. 유격수 쪽 딱 볼 잡아서 1루 1루 더블플레이 힘껏 돌렸습니다. 높게 쏘사오른 파고 야수들 모이고 있습니다. 야수들 유격수 잡았습니다. 잔루 3루와 1루 KTV즈가 맹렬한 추격을 했지만 여전히 양 팀 두 점 차의 간격이 있습니다.